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혼의 숲 2일차로 찾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나가라는 보스를 잡고 맞췄었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공주님이야 저희 마을 사람들이 잡아먹었던 괴물 나가를 물리치시다니 용사님 그리고 리블린씨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이라면 저희 마을을 구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황혼의 숲 안에는 많은 마왕의 소야들이 아직 많죠 물론 모든 보스들은 강하지만 방금 잡은 나가는 황혼의 숲에서 제일 약한 보스 중에서도 또 그 보스 중에서도 또 그 보스 중에서도 또 보스 중에서 제일 약한 보스였습니다 왜? 제일 약한 보스였다고요? 저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사님 다음엔 마법의 성에 살고 있는 리치왕이라는 황혼의 숲 마법사를 물리쳐주셔야 됩니다 저는 무서워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천둥버게도 친다 느낌이 좋지 않은데? 리블린? 저희 마을과 잡혀간 저희 아버지를 위해 이번에도 무찔러주세요 용사님 저는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물론이죠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저희 리블린과 제가 마을 사람들과 공주님을 반드시 시켜낼게요 그치? 리블린? 저는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가자고 저 제 말 안 들리십니까? 음 그럼 리치왕을 무찌르고 황혼의 숲 포탈 옆에 있는 작은 집에 있을 테니 그쪽으로 와주세요 그럼 이만 가자 리블린 제 말이 안 들리십니까? 이번에는 리치왕을 물리치는 거야 그리고 또 공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지 가자 자 리아야 그러니까 진짜 모험을 떠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리아야 우리 꼭 뭐야 여기는? 여기 한번 들렀다가 볼까? 여기 자원이 좀 있는데 들렀다가 가자 리치왕을 물리치려면은 좀 단디 준비해야겠지? 오 다이아몬드! 오 다이아몬드! 역시 파밍하길 오길 잘했다니까 오 저건 뭡니까? 어? 고블린 아니야 저거? 니 동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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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어 야 도와줘 도와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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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용사님이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떡해 비가 없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헵 헵 헵 뭔 놈의 용사가 이렇게 약해 뭐야 좋은가보다 그치 저기 설마 그 엄청난 몬스터 리치왕의 성? 그치 그치 그런거 같은데? 와 비가 엄청 많이 온다 진짜 죽기 딱 좋은 날씨인데? 가보십니다 오 입구가 없는데? 이거 파워 들어가야되나봐 가보자 오오 후 후 오 들어와 요기야 자 큰길로 일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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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횃불 깔면서 정두로 제가 달립니다 가자 스키릭터 진짜 많다 조심 어 떨어졌고 나이스 좋게 멍청한 녀석들 아이스 멍청한 녀석들 자 어 여기 또 있어 어 저기 뒤에 스포이 으 아아 떨어졌어? 어 어 책 있어 여기 책 있어 으 책한테 맞으면 속박걸려 으아아아아아아아 나 죽었어 안되겠어 크 리블린 우리 야 우리 일단 침대부터 구하자 좋은생각입니다 양털없어 오오오오 양도발견 야 원래 가위를 만들어놨으면 됐는데 자 여기서 한번 beard 만들어야됩니다 여기서 한번 장호 가겠습니다 몬스가 너무 쎄가지고 음 아 돌좀 좀 캐놀껄 음 오케이 가자 가자 그가져 와 그리퍼도 나오는 거 레전드야 낙사 조심해야 돼 물양동이 있지? 없습니다 오케이 믿고 있었다고 저같은 전사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어? 어? 도착했어 가자 오! 뭐야 뭐야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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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패 좀 꺼내고 어딨어 어? 미치왕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 안에 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저건 어떻게 이깁니까? 와 이거 방패 뭐야? 아 분신이 있나봐 또 뭐야 오! 안맞아 안맞아 내 칼이 안먹어 오? 아 으랗 와 너무 아프다 지형이 너무 좁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아 안때려져 안때려져 내 못 Escape routes 으영 알겠다 피가 다는게 Bueno 이거 저 구슬 있지 저 구슬이 튕겨서 리치왕한테 쏘는거야 근데 맵이 너무 좁아가지고 하지만 영웅이 잘하면 가능하겠지 오케이 한 대 때렸고 어딨어 어딨어 분위기들 뭐야 아이가? 아아 조심하십시오 오케이 그냥 휠 먹고 제가 왔습니다 이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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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좁은 데도 있어 얘 아 아 아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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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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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칼로 때리면 오우 뭐 무서워 소환하는데 좀비? 어 저 아래있다 알았어 하 하 하 으어어어 낙서 에이 퓨 미니티 레이터 리치왕 발견 때렸구 어 피가 없습니다 얼마 지금입니다 어 리치왕이 칼에 들었어 오케이 에이 에이 역시 용사님이십니다 호우 이상한 스태프를 줬는데 어? 어? 뭔데 뭐뭐보십쇼 어 방어막이 생겼어 어 이 스태프를 깨려집니다 호우 야 깨졌잖아 오호 이거 쿨타임이 있어 이거 오호 와 이렇게 방어막을 소환할 수 있구나 구독 보 3 갑옷 그리고 신발 그리고 리치왕의 머리까지 이렇게 내가 머리를 얻었다 이거죠 잡았다 이거죠 좋아요 용감한 용사와 용감한 고블린이 리치왕을 무찔렀다 다음 적수는 과연 누굴까 다음편에 개선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